안녕하세요. 오늘 레고를 할건데요. 여기 기역자도 있는데 이거 총 같죠? 총이 아니에요. 저는 오늘 총을 만들어 올건데요. 네. 지금 제 형이랑 같이 만들고 있어요. 네. 총을 만들어 보겠습니다. 잠시만요. 이거 어떻게. 어떻게 고생할 때지? 어. 고장을 못할 것 같은데. 네. 이렇게 하자. 네. 이 기역자인. 이거 쇼토베어. 네? 이것들이 제 형이 만든 것입니다. 네. 여기는 제 형이고요. 네. 토르망치입니다. 네. 뭐라시겠어요. 넘어졌다. 넘어졌다. 어. 보물상자 어디갔지? 어. 여기네. 네. 여기에 내 눈이 장난 아니게 늘어져 있습니다. 네. 네. 토르망치입니다. 네. 여기 엔더맨 머리가 없어졌고요. 엔더맨 머리는 여기 있습니다. 저 형이 만든 라이플입니다 네 맥크리 같군요 맥크의 비밀은 이거 휘어지게 할 수 있는 거입니다 이제 연토로 멈추고요 저 방에 전체 해놓은 거 보여 드리겠습니다 잠깐 이동 네 왔습니다 네 여기 있습니다 이것들은 아니고 이것들 부터입니다 여기 저가 만든 팽이고요 마스터 이검 다이몬드검 피카츄 피카츄 귀를 뒤로 넘겼고요 이거는 레고에서 만든 강아지 그리고요 올라가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헛탓 네 여기 에피소드 여기는 피카츄 네 피카츄 소리 내려봅시다 어? 맥크리카 다나가 안나 그러네요 네 우주분 지구분이고요 네 이거는 제 카입니다 허헛따 어? 너무 제뻔했다! 조심하구요 네 이거 잠깐 떼고 여기에서 떼고 이거 뒤집어서 불을 켜봅시다 이렇게인가? 잠시만요 응 그럼 뒤죽인거? 개통이 다 끝나버리네 이것도 네 여기는 드래곤빌드 원 카드고요 여기는 포토모 카드가 엄청 많아요 여기는 지금 공사하고 있는데 가까이 보여드릴게요 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저는 책상 위에 올라 있고요 네 여기 프린터 있습니다 이거 빨간색이랑 검정 건담이고요 이것도 건담 검입니다 가져가죠 네 네 아 이거 빨리 네 지금 이거는 마인크래프트 블럭이었는데 부서절 더 멋진 걸 만들었습니다 바로바로 이 천입니다 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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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 제가 제일 좋아하는 게 레고거든요 네 제 형이 더 좋아하지만 제가 더 좋아합니다 네 이거는 레이저 중이고요 잠시만요 잠시만요 이거 어디 있지? 어디 있어? 여기 있네 이건 한 발 쏘면 네 발이나 깐다는 진짜 전설 카드 같지만 전설 카드가 아닌 일반 카드의 총입니다 지금 제 형이 정리하고 있는데 지금 제 형이 정리하고 있는데 지금 제 형이 정리하고 있는데 야 부서 어떤 건데 입니다 이거 뭘 하시겠는데 네 이것들 밖에 안 남았네요 네 이제 오케이 이대로 방송은 끝입니다 용압비TV 구독 좋아요 꼭꼭 한 번씩 눌러주세요 빠이 빠이